오늘은 끝났어 전혜나들 이 시간에 했는데 나 다시 만나고 싶지 오늘 유정이가 전화해서 그러더라 희진이 너 한번 만나보라고 네가 원한다면 나 너랑 다시 만날 수도 있어 김준호 넌 그게 문제야 철없는 여자 몇 명이 너한테 목매다니까 세상 모든 여자가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런 거 뭐라고 부른지 아니 과잉 일반화에 오르라고 하는 거야 너 이 이증 맞아? 난 사랑의 티끌만 치라도 남아있으면 헤어지자는 말 안 해 어떻게 해줘? 네 핸드폰에서 내 이름 지워 그나마 올리ől